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eraccessDenyingError라는 오류가 뜨더라고요 왜 그런지 사실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비슷한 문제가 있으시면 그렇게 처리를 하셔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실습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처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우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려보세요 select 별표 from 그리고 user 이렇게 하면 아직 하지 마세요 현재 우리가 들어와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저 테이블을 뒤지는 명령이거든요 그 앞에 MySQL이라고 적으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유저 테이블이에요 엔터 엄청 복잡하죠? 그건 컬럼이 굉장히 많은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호스트와 유저만 이렇게 하면 저 컬럼만을 가져오게 되겠죠 이렇게 컴팩트해졌죠 여기 보시면, 유저는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예요 지금 루트와 몇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호스트는 각각의 사용자들이 어떤 IP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즉 MySQL에는 여러 사용자들이 등록되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다중 사용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인터넷상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소를 호스트에 적어주면 어떤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유저, 여기 있는 이 아이디라고 할 수 있는 유저만 가지고 접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유저이면서 이 호스트에 명시된 그 주소에서 접속한 사용자만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여기 로컬호스트라고 되어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로컬호스트를 접속하면 루트가 접속 가능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검색 한번 해 보시죠 저는 제가 쓰는 검색 엔진에서 create user mysql 이라고 검색했고요 그 검색 결과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유저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생성된 유저에게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권한을 반영하는 이 3단계 스테이블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하나씩 따라해보죠 일단은 create user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node.js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지금까지 root user로 모든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node.js라는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이왕 하는 거면 그 다음에 골뱅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로컬호스트라고 하면 로컬호스트로 접속하는 node.js 유저를 의미하는데 저는 이거를 %로 이렇게 하면 어디에서 접속하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아이디가 node.js면 이 사용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identified by 그리고 패스워드 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select user host from mysql sql user 그랬더니 node.js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용자는 지금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grant 부여하다, 수여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어디에 대한 권한을 줄 거냐면 이거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openTutorial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테이블에 모든 권한을 주겠다 누구에게 줄 거냐 방금 우리가 생성한 node.js의 사용자에게 주겠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ll privilege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건 모든 권한이 아주 강력한 거고 create, drop, delete, insert, select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권한을 차등해서 줄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한 기능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플러시 privileges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시켜서 우리가 세팅한 이것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유저가 root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 수업을 듣고 node.js를 추가하신 분들은 node.js라는 유저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픽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생길 수 있는 에러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겸사겸사로 권한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업을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유저는 앞으로는 root로 할 거고 이번 수업 들은 분들은 node.js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